사진 정리 서비스 퐁 클렌징 5만 장 7만 뭐야 이거? 이런 사진이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이런 사진 왜 잘못했어? 줬으니까 줬으니까 음식 사진이 너무 많아 잘 찍었죠 이거? 통째로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 잘 못 찍겠다 이거 뭐야? 눈썹 왜 이래? 머리가 나 확대하지 마 왜 이렇게 확대한 거야? 잘하네 잡혔어요? 정찬한테 걸렸어요 어때요? 잡히지 마 폰 클렌징 대박 갈게요 눈물 나 진짜 대박